그리고 가장 최근에 김정훈을 지키는 호위사령관을 김정훈에게 총살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경호실장이잖아. 경호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철한 TV의 강철한 대표 모셨습니다. 북한 전략센터 대표로도 활용하시고 또 과거에는 조순위에서 한 11년 정도 북한 전문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북한의 이모저모를 우선 알아보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올해가 제1동포를 북송시킨 지 한 60주년이 됐습니다. 그 문제부터 일단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강철한 TV 대표가 걸어온 길을 쭉 보니까 북송 할아버지가 건너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 교토 지역에서 조총령 교토지부 상공회 회장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는 여명위원장을 하셨는데 원래 할아버지는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원래 할아버지는. 그런데 할머니가 선회 때부터 야학을 하셔서 그때 일본 공산당 의원으로 되셨고 그 이후에 8.15 해방 이후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령의 핵심 간부로 그럼 할머니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인텔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터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총령 창립 때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고 그 교토지부의 여명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장사를 크게 하셨는데 그 모은 돈을 전부 다 조총령 활동으로 다 도와주게 했고 그래서 그런 공로로 할머니가 일본에서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도 받고 노력훈장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북한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거나 좀 피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았던 많은 교포들이 이제 차별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분들이 대부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성공한 상공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워낙 공산주의 사상에 꽉 물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다 모스크바 대학 유학도 보내고 뭐 어떤 그런 아주 황홀한 그런 이제 뭐 가짜 이런 것들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할머니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에 승낙을 했고 또 우리 아버지 형제가 친남매가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안 가려고 했어요. 북한에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다 보냈거든요. 만경봉호에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만경봉호에 타가지고 이제 청진왕에 딱 내렸더니 완전히 이거는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 배에서 내리면서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할머니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우리를 왜 데리고 갔냐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할머니는 이제 조국이 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신념을 바꾸겠냐 어려운 조국이 우리가 이발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또 사실 평양으로 갔는데 저희 집은 그래도 이제 북한 정권에 많은 돈도 내고 또 할머니가 이제 그런 공산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우리 집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북한의 여명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북한 전국에? 네 전국에. 그 당시에 김일성의 부인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혜 씨가. 대단하네요. 할머니 성함이 어땠습니까? 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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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할머니 따라서 여명위원회 갔는데 그때 제가 김일성의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부인이 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똘똘하게 생겼다 이렇게 막 칭찬도 했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작은 저희 할머니는 아주 공산주의자였고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빨갱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에 가서 평양에 백화점 방을 청구하라는 상업관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 책임자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되게 잘 살았어요. 백화점 방을 청구하라니까 맛있는 거 다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하루 직장에 나갔다가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국가안전 보이브에서 이제 볼일이 좀 있어가지고 데려갔다 그렇게 하는데 한 달 후에 저희 집에 보이브가 온다고 왕창 벌려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민족반역자라고 딱 낙연을 찍으면서 그게 몇 년 정도 됐어요? 그게 77년도 한 4월달쯤에 그렇게 그 당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할아버님이 그때 대략 한 70대 초반 정도 60대 후반 70대 초반은 그때 영감님이 뭘 민족반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이야 저희가 알게 됐는데 조청년 조직에서 파벌 싸움을 한 것 같아요. 한독수 폐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교토지부였는데 그때 교토가 되게 셌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독수가 갑자기 나오니까 저 사람은 청년 조직에 아무런 기여도 한 것이 없고 별 볼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게 뭐냐 저게 해가지고 반대를 막 했는데 나중에 한독수가 김일성이 이제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걸 보복하느라고 다 표현하게 다 갖다 놓고 이 교토지부에 있는 간부들을 전부 다 숙청을 했죠. 그래서 수용소에 꾸려온 사람들 중에서 교토지부 위원장 윤도구 선생 조청위원장 박기현 선생 해가지고 박 누구예요? 박기현 박기현 예. 윤도구 선생, 박기현 선생 해가지고 그 쟁쟁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수용소로 왔죠. 그런데 박기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고향의 혼합분이신데 정말 그 조직에서 제일 빨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리원에 가서 사리원... 황해도 황해도 사리원 네. 거기 가서 이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 목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이제 잡아갔어요. 박기현 씨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박기현 씨는 정말 그야말로 공산주의자고 북한 정권에 충실한 그런 사람인데 이 박기현 씨를 잡아가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모함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구나. 그럼 이제 그게 지금 60주년이면 한 10만 명 정도 건너갔죠. 네. 건너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그걸 되돌아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는 몇 년까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할아버지 잡혀간 다음에 할아버지 안 못 돌아오셨습니까? 네. 그 할아버지는 그 함경남도 6권에 위치한 수용소에 간 게 아니고 그 숭월이라고 이제 1급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평간남도 숭월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숭월의 수용소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제 신상욱 감독님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아 신상욱 감독님. 네. 그럼요. 그 신감독님하고 제가 좀 되게 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수용소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이 네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다. 여덕보다? 네. 여덕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신감독님이 구경했던 그 수용소에 저희 할아버지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숭월의 교과서는 1급 정치범 정확하게 이름이? 네. 이길승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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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악명높은 수용소였는데 그거는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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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범 수용소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를 90년대 후반에 엠네스티 인터나셔널에서 이 수용소를 폭로를 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로가 되면서 이 숭월의 수용소가 해체가 됐고 지금은 청진 수송구역에 있는 수송교과서로 지금 다 합쳐진 겁니다. 통합을 했구나.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함경북도 청진시 숭호지역에 지금 구성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되게 엄청난 수용소였는데 그 신성업 감독님이 저를 보면서 자기는 수용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공포를 주려고 보여준 겁니다. 거기다가 옆에 앉혀놓고 그래서 이분이 그 수용소를 한참 딴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런데 너무 상상을 처우라는 끔찍한 그런 광경이다 보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탈출한 이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영화를 마지막 자기 생애 영화를 만들어보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현재까지 못 나오셨고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할머니하고 저희 가족은 여덕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할머니가 7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래 자셨네요. 그래도 수용소에서 할머니가 워낙 강인한 분이시라서 제주도뿐입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아마 제주도에서 4.3 사건도 뒤에서 주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진짜 빨갱이네요. 완전 혁명가 빨갱이죠. 대단하신 분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수용소에 끌려가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그걸 직접 봤습니까? 할머니가 후회하는 걸. 봤죠.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다 이런 걸.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념에 충실했던 분이신데 그 인생 만년에 남편 다 수용소 보내고 자식 다 수용소 보고 또 이제 집안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그게 모든 책임이 할머니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무리 후회한든 이게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 제주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정말 못 살고 돌이 많고 바람이 세고 여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고향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저한데 네가 기회가 되면 너는 탈북해가지고 이 사건을 나 전 세계에 알려라.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저는 제 할머니의 생을 통해서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방공주의자였거든요. 북한 내에서도. 북한 내에서도. 자생적 방공주의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용소 나온 다음에 그 KBS 라디오를 제가 몰래 청취를 하면서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이었던 강인덕 박사님이 그 6.25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미국과 남한 군대가 북한을 침장한 거로 배웠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강인덕 박사님이 설명하는 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군이 쳐들여 내려왔다. 그래서 그 중고를 쭉 얘기하는데 만약 한국군과 북한군이 남한군이 먼저 북한으로 갔다고 치면 어떻게 3일 만에 반격을 받아서 서울이 점령 나가고 한 달 만에 구성까지 밀려가냐.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제 머리에 뭔가 방망이한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보면 북한군은 정말 계속해서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막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니까 그건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선택이네요. 사실 북한 정권이 여러 번 위기가 왔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97년도에 300만이 아사하고 처음으로 북한 체제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한국 국군에서 심리전 차원에서 에드벌륜에다가 엄청나게 뭐가 띄워가지고 북한에 살포했거든요. 그때 막 삐라 뿌리고 뭐 제가 라면 막 뿌렸어요. 그때 그때 한 1년만 더 했으면 북한 망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김정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현금 5억 달러를 말하기 전에 심리전부터 먼저 끊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과 대화하기 전에 심리전을 몽땅 끊었습니다. 그때. 그때 항상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대국관계는 남쪽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위정자들의 판단 실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그 압제에 시달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현금을 줘가지고 살린 게 또 중요하지만 심리전을 꾸음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체제 운동이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이가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 장례식장에 초대받은 외부인은 딱 두 명입니다. 두 명. 그게 누구냐면 이희호 여사하고 현정훈 회장입니다. 그 외에는 중국도 안 부르고 러시아도 안 불렀어요. 딱 두 사람만 불러서 김정일한테 딱 참배하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김정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팩트고요. 그럼 사실이죠. 그리고 북한도 도움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에 대한 배려로 누구도 안 불렀지만 현정훈 이희호 여사를 딱 불러가지고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 북한 김정일 정권은 붕괴됐거나 아니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됐거나 큰 변화가 왔겠죠. 사실은. 큰 기회를 놓친 거죠.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똑똑했지만 어쨌든 일가 전체를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통진당의 이정희 씨랑 서울대나 하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이분들이. 딱 저희 할머니 보는 것 같아요. 참 똑똑한데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지금도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명하지가 않은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물의 원리나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으면 그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조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데 계속 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게 저희 할머니 같이 북한에 가서 몸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바뀌면 사실은 확실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잘못된 생각을 자기 신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로 대한민국을 계속 어지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25년 전에 와가지고 살 때는 정말 희망이 있었고 활기차고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딱히 북한으로 가는 것에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자층들은 그거를 유사 전체주의 길로 들었었다. 혹은 전체주의 길로 들었었다. 혹은 좌바독재의 길로 들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주의의 길로 들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저는 이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수용선을 경험한 탈북자가 수없이 또 많잖아. 그런 사람이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게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 저는 진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철환 대표 모시고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있으시면 강철환 대표 심혜를 기울여서 만드는 강철환 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북한 소식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송 가족으로서 겪었던 그런 애환의 단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가 올해 제1동포 북송 60주년입니다. 강철환 대표 모시고 한 25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내리 속에 남아 있는지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가끔 생각나면 이제 50... 하나 정도 되셨죠? 네. 하나 됐습니다. 그렇게 25년은 북한에서 25년은 대한민국에서 사신 거예요. 양체제의 빛과 그림자도 다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가 가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저희 친구와 함께 몰래 라디오를 탁 켜고 그 양반이 안혁 씨입니까? 안혁 씨도 있었고 또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북한 방송이 아닌 외부의 방송을 처음으로 들어줬던 순간 그 충격을 제가 사실은 이 충격 그때가 나이가 되게 한 그때 20대 초반 20대 초반이었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소리하고 너무 다른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충격은 정말 이를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데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 빨리 들어가니까 북한 정권이 하는 말은 몽땅 거짓말로 제가 느끼게 됐죠. 참을 수 없었겠는데 그걸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정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반정부 그룹을? 네. 저희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한 노래를 가급적이 많이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이걸 뿌리고 그리고 6.25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뜻이 있는 동지들끼리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참 거기서 모았었죠. 친구들끼리 그건 완전히 죽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의 열기 때문에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가담했던 한 20명 친구들 중에서 살아남은 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온 안혁이라는 친구와 두 사람만 넘어오고 안혁은 무사히 남한 넘어왔습니다. 네.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탈북을 해가지고 국경지역까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은 저한테는 인생에 가장 좀 충격이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기억이고요. 제가 살아남고에 대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리용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중앙당 교육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직급 아마 차관부 정도예요? 교육부 장관 정도예요. 교육부 장관 정도예요. 더 높은 그런 직책인데 이 사람이 김정일의 이부 동생인 김평일 씨라고 김평일 씨라고 김평일을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남산중학교에서. 그런데 김정일을 싫어하고 김평일을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치본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리용무하고 저하고 같은 수용소 동기였고 같이도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평생의 동지였는데 제가 말했던 김정일의 욕질 뭐 별 얘기 다 했죠. 막 진짜 이 반동 잡혀가도 몇 번 잡혀갈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정말 삶을 나눈 친구인데 이 친구가 먼저 잡혀갔습니다. 보위부로.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여자같이 얌전하게 생긴 친구라서 보위부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를 불 것이다. 그걸 예상으로 하고 저는 이제 대비를 했죠. 했는데 이 친구가 불지 않았더라고요. 엄청난 고문 받고 그렇게 했으면 저를 안 부렀는데 나중에 보위부 직원 제가 친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너는 친구를 잘 만났다. 나한테 넌 걔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보위부 직원이 나를 잡으려고 물어봤는데 나를 지켰답니다. 그래서 야 정말 그 뭐랄까 그런 우리 얘기는 우리인데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를 지켰다는 게 제가 평생에 그런 지무진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수용소에 끌려와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고위직이 됐는데 어떻게 집안 전체가 그렇게 몰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평일이 좋아했다는 걸로 해서 김평일이 세력은 전부 다 수용소로 몽땅 보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이제 글을 좀 쓰는 그런 직업이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속마음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중적으로 행동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폴란드나 뭐 그런 동부 독일 같은 나라들은 헝가리라든지 약간 누순한 공산주의 독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저항도 하고 자기 성내도 드러내고 그런데 이제 스탈린 체제나 마오쩌동 같은 경우는 좀 아주 강한 독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포가 좀 세다 보니까 자기 성내를 다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정권은 스탈린이라고 마오쩌동을 합친 것보다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충성을 다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충성한 것 같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저 새끼 욕실도 막 하고 북한 정권 비난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기자고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가짜. 가짜. 가짜라는 나라가 참 좋고 그러니까 그 가짜 함께 놀아나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다 박수치지만 뒤에서는 다 욕질하고 이게 이제 일상화된 사이다 보니까 북한 사이라는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 북한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이제 뭐 의심이 가고 또 이제 누군가 나한테 김정일이 욕을 하게 되면 나를 보이부가 나를 욕고대기 위해서 나한테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고 모든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이라는 것은 불신과 믿음이 상실된 그런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성까지 파괴되는 임성까지? 네. 그런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생사를 모르겠네요. 모르죠. 저는 그래서 탈북할 때 대단한 친구네요. 그 누나가 이제 혼자 시집가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가 벌었던 장사 옷들 다 모아가지고 누나한테 다 주고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조금 마음의 집은 돌았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친구는 항상 마음의 가슴에 다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친구는 음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은 대남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공화국 용칭을 받은 아주 빨갱이 집안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막내 동생이 평양음악 무용래기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이제 전공했는데 남한 노래 300곡을 편곡으로 해가지고 자기 음악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뭐 어제도 비가 내렸네 그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그런 노래. 그 7080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편곡해가지고 북한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한국 가사 그대로 새벽 기차라는 노래 그런 노래도 있었고 예시인의 노래 이런 노래가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노래도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편곡을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얘가 자기가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긴 한데 근데 하는 노래가 중국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도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내는데 다 한국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좋아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수용소에 또 끌려갔습니다. 남한 노래를 그렇게 편곡으로 해가지고 유포시킨 혐의로 이제 수용소를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용소 갔다가 나왔는데 또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정말 풍부하고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그 남한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로 끌려간 김성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김성봉이라는 친구구나. 제가 이제 그 강철환 대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넘어오신 분하고 또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 항상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 치과가도 이제 치기공사도 이제 사리원에서 넘어오신 분들 만나고 아가씨도 만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딱 마음속으로 저 양반은 생사를 넘어 본 사람이다. 그게 가장 먼저 내가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그 생업 전설에서 참 이렇게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면 그 상당한 그런 분노 그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압제적인 체제 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또 그런 체제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런 체제의 존립에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나라에 대해서도 실망을 사람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옳은 것을 해야 되죠. 사회도 민족도 오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좋아했던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좋은 체제 밑에서 나서 살았으면 얼마나 꽃을 피우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점이 많아졌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친구들인데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은 북한 사회에서는 살면 안 되거든요. 살아남을 수 없겠죠. 오로지 북한 정권의 순응하고 아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정말 뛰어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은 전혀 허용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족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뭐 여동생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갈 처리는 안 되고요. 혼자 나오신 거죠.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같이 온 친구 아니어도 또 자기 여동생이 있고 저도 여동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여동생을 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데리고 나왔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의 수용사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폭로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워낙 감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도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못 데려는 게 제일 좀 한스럽긴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때 그러면 언제 아버지는 그렇게 되신 거고 아버님은 이제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셨고 얼마 되셨습니까? 이제 한 70대 중반 어머니도 돌아가신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그냥 같이 요덕에서 나오셔서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이제 수용소를 안 갔습니다. 어머니는 왜냐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무슨 김일성이랑 같이 항일운동 비슷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일본에 파견한 공작원이었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일본 경신청이 잡혀와가지고 일본 감옥에서 옥살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외가족은 이제 항일 무슨 열사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대우를 받았거든요. 상당히 당성이 좋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잡아가게 되면 외가족이 또 처벌되니까 외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원치 않았지만 이혼당해가지고 평양에 살았는데 그게 이제 애들은 수용소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또 가슴이 또 맺혔겠어요. 사실은 이게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를 되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힘든데 왜 안대로 같이 안 왔냐 되게 화가 나셨죠. 처음에 풀려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 친구 내신 분이 와가지고 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간 거다. 그리고 이제 노랜이 고생한 건 맞지만 마음속의 고생은 고생은 엄마가 더했을 것이다. 나오셔가 어머니 만났죠. 만났죠.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좀 커서 헤어졌지만 깜난 애기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수용소 끌려가고 엄마가 이제 헤어지는 아직 젖도 아직 안 되는 애가 이제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제일 잔혹스러운 것이 이 가족을 파괴하는 이 범죄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범죄거든요. 수용소 보게 되면 엄마가 안 따라온 깜난 아기들 되게 많아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좀 이렇게 머릿속에 남고 워낙 북한 사회가 특이한 사회다 보니까 너무나 특이한 것들이 많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그 함경남도 고원하고 둔전 사이에서 열차가 지나가다가 철다리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5개의 열차 빵통이 떨어졌는데 철길 높이가 한 100m 됩니다. 이게 100m? 예. 그럼 굉장히 고원지대 대단히 높은 철교죠. 그런데 밑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안반 돌이 물이 조금 흐르는 이런 바위인데 추석 전후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탔어요. 기차에다가 그 5개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짓 뭉개졌는데 사람이 엄청 죽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사고 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우사가 들어가고 구조대가 들어가는데 북한은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조 개념이 아니고 군대가 들어가서 이 정보를 막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게 북한의 사고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사사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상처들을 이제 어떻게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잔혹한 기억들이라든지 넘어오고 나서도 그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든 이런 부분이 자기는 뭐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뭘 같이 치유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 들어서 나왔으면 아주 정식적으로 굉장히 병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젊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창 이제 뭔가 배우려고 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앞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뒤에 있게 그냥 뭐 그냥 스쳐 지나가버린 거고 그런데 이제 제 삶의 현장 삶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에 트라우마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불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수용소 10년 동안 다섯 시에 기상해가지고 항상 새벽에 일하러 나갔던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눈을 뜨는 게 정말 저는 싫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의 하나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스키 타는데 그 스키장은 대부분 이제 눈이 햇빛이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햇빛이 안 비치는 그쪽에 눈이 쌓여있고 참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게 산속에 강원도 산에 그런데 그 참나무를 딱 보면 그 산속에서 이렇게 나무로 톱을 썰던 생각이 딱 나와가지고 기분이 확 안 좋아집니다.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다 치유되지 않는 그런 기억의 잔형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스키는 좋아하지만 그 탁 올라가면서 보는 그 산에 눈이 쌓인 나무 보는 순간 되게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이거 해보가는 게 몇 년 걸렸어요. 사실은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산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산이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만 딱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줄기로 봤지만 그 고통이 함께 막 이렇게 옳혀져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약간 그게 치유가 돼가지고 이 삶도 참 아름답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어쨌든 오늘 강철환 대표 모시고 이제 과거에 흘러간 시간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강철환 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북한 소식도 보시면 그 자체가 북한을 돕는 일이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철환 대표 모시고 여덕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여덕 수용소에서 많은 책은 한 10년 보냈습니까? 9년 8개월 9년 8개월 정도 몇 살 때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9살부터 19살 사이에 10년 정도 지냈으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9살이면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 갈 때부터 제가 사실은 되게 경험이 특이했는데요. 제가 쓴 책이 평양의 오왕이라는 책이 달린 이유가 평양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때 군붕어 이런 거 키우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군붕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순진한 마음에 논아주고 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고기 30마리를 오왕에 담아가지고 이걸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죠. 근데 보위원이 와가지고 이거 놓고 가라. 내가 막 그럴 때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태웠습니다. 그 오왕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 한 7시간 달려가지고 갔더니 물이 막 돌쳐가지고 고기가 반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을 꽂아내고 다시 물을 가놨더니 또 반이 죽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그리고 이제 몇 마리 남은 거를 쭉 키우다가 그 11월 한 중순되니까 방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뜯어버리니까 고기가 얼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수영수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다 죽었네. 방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 얼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독한 그 수영수의 겨울이 시작됐는데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 제 9살 때 그 통나무를 이렇게 하나 메워가지고 하루에 12번씩 이제 장고리를 갖다 나르게 하는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냥 쓰러지면 다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막 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다는 못까지 다른 아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 이지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멋살게 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제 3명이 처음 들어간 애들이 첫날에 쓰러져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게 이제 수영수의 첫 경험이었는데 그 한 친구가 리영모라는 말 또는 그 친구고 한 친구는 리영국이라고 그 형이 이영선 씨라고 옛날에 다 대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 이영선 씨의 가족이 저의 친구들이라기요. 나중에 제가 만나가지고 설명을 다 대표 이제 무장공비로 넘어온 무장공비로 넘어온 그런데 이영국인의 가족들은 자기네가 왜 수영수에 왔는지 몰라요. 아직도 형이 도망간 것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해보니까 그 이영선 씨가 내 동생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 3명이 제가 평생의 친구였는데 2명이 지금 수영수에 있고 저만 나와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영수의 숙척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영양실조가 옵니다. 영양실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리고 옥수수만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설사만 계속하다 보니까 딱 3개월 만에 영양실조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보니까 농장에서 일을 막 하다가 땅을 막 갑자기 팝니다. 왜 파냐 보니까 쥐구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구는 쥐가 없답니다. 수직으로 딱 들어간 고기에 쥐가 산답니다. 그래서 그걸 쫙 파보니까 갈래가 몇 개 나 있고 쥐들이 살고 있는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쥐들이 훔쳐놓은 옥수수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된 거 파가지고 옥수수도 몇 킬로 파내고 쥐도 몇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애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쥐고기 바베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쥐를 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잠깐 그런데 그 냄새라는 건 정말 코를 찌르는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애들이 쥐를 막 구워가지고 정말 착한 친구 한 친구가 좋았는데 다리를 뜯어가지고 내 입에 딱 넣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저도 모르게 그 고기를 딱 입에 물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기 맛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리 맛있는 고기 먹어도 그때 그 쥐고기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단백질이 섭취가 안되면 사람이 죽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 쥐고기를 먹는 방법을 제가 처음 안 다음부터 제가 쥐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여덕수용소에는 산골장이라 보니까 쥐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수용소에. 그래서 다른 수용소에 비해서 생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쥐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거의 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숭월의 교화소 같은 경우는 다 돌로 돼있다 보니까 쥐가 없습니다. 그런 수용소는 거의 다 죽죠. 그런데 여덕수용소는 쥐들이 많아가지고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었습니까? 대략. 여덕이 한 3만 5천명 정도가 그럼 큰 일종의 중소도시네요. 거의 다섯 개의 니를 합쳐가지고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겠네요.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철조망이 다 쳐져 있네요. 다 철조망이 쳐있는데 워낙 높은 상이 있다 보니까 높은 상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높은 사람이 함정파고 철조망을 다 치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도망칠 수 있는 곳에는 100% 전기가 투하된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인민군 한계 대대가 무장보처로 서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국안정보위과 관리를 하는 거죠. 가끔 탈출 사건이 터집니까? 많이 납니다. 탈출 사건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 다 잡혀왔고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네. 딱 한 번 있었는데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 두 명이 수용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38선에서 근무하다가 남한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게 걸리는 바람에 수용소를 갔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탈출을 했는데 수용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나갔고 한 사람은 고원 쪽에서 잡혔는데 먼저 한 사람이 끌려오고 한 달 후에 중국 공안에 잡아가지고 북한에 인계를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처형을 하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AK 자동보청으로 세 명이 나와서 그 한 사람한테 머리 세 발, 가슴 세 발, 다리 세 발 아홉 발을 이렇게 쏩니다. 그럼 각자가 나누어가지고 분담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부위를 다 둘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게 북한의 사형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속 봐왔고 그런데 군화로 이렇게 이상한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기역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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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두 개가 세워져 있고 넓은 강터에 그래서 저기 뭔가 있더니 교수대회를 하는 겁니다. 교수대.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총살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범죄다 보니까 좀 더 고통을 더 주고 더 망신 주고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교수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마음속의 영웅이죠. 대보면 우리는 강의 시도도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잡혀왔으니까 그 영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보면 그런데 좀 제발 성공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 수용서를 좀 폭로를 좀 하지. 왜 잡혀왔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뭐 온갖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사형에 처한다. 뭐 하니까 이제 목을 매달아가지고 밑에 탁 치우더라고요. 딱 한 3분 만에 그냥 쭉 늘어지는데 거기 대사변이 막 떨어지고 거기서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모인 5천명 정치범들 한 대 돌을 다 다 돌게 해가지고 줄을 쭉 세우고 나가면서 거기에 돌을 던지게 합니다. 시체한데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돌을 안 던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맞아서 막 청탁에 맞아서 막 부러지고 5천명의 죄인들이 돈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 매달린 시체가 다 이게 얼굴에 다 벗겨지고 막 이렇게 막 뼈가 막 보이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 두 시체를 밤새 걸어놓고 24시간 까마귀가 또 쪼아먹게 만듭니다. 까마귀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침에 또 나오는데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시체에 있도록 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시체 둘이 아직도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거 이 북한 요건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거 악마도 하나 이거 마귀도 하나 이거 도대체 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그래서 그 교수용을 제가 보면서 내가 언젠가 도망갈 기회가 생기면 나는 무조건 도망친다. 그리고 나 이 북한의 수용소를 내가 전세계에 언젠가 폭로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5년도에 조지 WBC 대통령을 만났죠. 그때 백악관을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기자였어요. 기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를 목격을 하고 북한 사회에서 5년간 살면서 반치제운동까지 했죠. 그런데 점점 저를 잡으려고 하는 보위보가 쭉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잡혀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10년 만에 나오게 된 거는 10년 만에 들어간 건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막내 삼촌 막내 삼촌 할머니 할머니 여동생 여동생 저 다섯 명이고요 엄마만 안 들어가셨는데 나머지 삼촌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분가했기 때문에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강제 추방당하고요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직계가족만 수용소로 보냈고 체계적이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방면이 됐던 거는 방면 된 거는 그때 이제 조승연 조직에서 돈으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계속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수용소에 가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안 내보내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만 다 속방시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돈 때문에 사실은 악마네 우리도 자연스럽게 고모가 일본에 계시니까 이 고모가 계속 이제 찾죠 우리 가족을 그리고 가족이 없으니까 청년 조직에 가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을 다 골라가지고 속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친척이 없거나 별보리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시도 수용소에 갇혀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 나온 사람은 이제 누구누구가 나왔습니다 그때 대부분 나왔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일본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직계 가족들은 누구 여동생도 나오셨고 다 나왔고 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몸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도 수용소에서 돌아가지 않고 나와서 빠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가족들은 가족 중에 한두 분은 다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수용소 안에서 저희 가족은 참 운이 좋게도 다 살아나오긴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삼촌 살다가 제가 탈북을 그때 한 거죠 나오셔서 할머니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대학을 가라고 저한테 이제 뭐 하셨고 할머니가 좋은 세상에 가장 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큰 거부가 됐겠네요 아마 북한에 아마 북한에 안 갔으면 여장부가 됐겠네요 엄청난 정치신이 됐거나 아니면 또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워낙 많이 벌었다 보니까 그 돈을 북한에 헌납하지 않고 한국에 땅 샀으면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실제로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작은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긴 샀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샀는데 그게 뭐 사기당해가지고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 뭐 북한에 안 가고 한국에 투자하고 했으면 엄청난 성공을 했겠죠 우리가 역사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떤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가족 전체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세기 전까지 유럽인민을 갈 때 미국을 갔느냐 캐나다를 갔느냐 아르헨티나를 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교포들도 그게 뭐 형제간에 어떤 형제는 북한에 가고 어떤 형제는 남한에 남고 일본에 남고 그 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거지가 됐고 노예가 됐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상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교포가 별벌이 넘는 사람인데 북한에 가게 되면 완전히 왕입니다 왕 구둘이 던지는 만엔 이만엔이 1년 살 수 있는 그런 목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귀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지옥과 천국의 사이입니다 나온 다음에 고모님은 돌아가셨습니까 고모님은 이제 북한을 방문 했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내 북한에 가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제 우리 삼촌 내 뭐 사돈집들 이런 분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용소 나와가지고는 좀 잘 살게 됐죠 한 한 해 동안은 이제 일본에 돈 받아가지고 약간 상류 생활은 아니지만 준 상류 생활을 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런 친척분이나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져다주는 현금 일본 에나하고 이제 일본제 옷들 막 지압에서 담아가지고 북한에 막 보내는데 그 이 지압 하나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옷 자체도 일본 중고품 옷이지만 북한 사람들과 딱 비교가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현재 그 정치범 수용소는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용소는 한 다섯 군데에 있는 것으로 파괴되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열두 곳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글 얼스 같은 거죠 추적 안 됩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대개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얘가 잘 모르니까요 수용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계속 수용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얘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수용소 만들지 말고 다른 나라 같이 교도소 안에다 다 가둬두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북한 보위부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함경북도 해령군에 있는 북한 최대 수용소가 있었는데 22여 수용소 이거 실제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해가지고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여덕 수용소를 가가지고 여덕 수용소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다가 장성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천명의 정치법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가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한 게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정일과 왜 수용소를 만들었는지 얘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은 여덕 수용소가 더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덕 수용소 개천 수용소 청진 수성교화소 저게 자강도 어디 수용소 해가지고 한 5군데 지금 수용소가 있고 정치법 수용소는 좀 줄었지만 인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수용소에 안 보내고 전부 다 쏴죽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권 유린이나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들이 저는 종안에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덕 수용소 그리고 정치법 수용소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철한 TV에 강철한 대표 모시고 정치법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정치법 수용소 일단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북한에 제가 있을 당시에 12곳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덕 수용소에만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재생 프로그램 재생이 가능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덕 수용소에 3분의 1만 그런 수용소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북한 정치법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재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속방이 가능한 거네요 나머지는 전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저도 이제 혁명화 구역 출신이고 탈출을 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용소를 알렸는데 이거는 혁명화 구역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전체 수용소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되게 피해를 본 거죠 저희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혁명화 구역이라는 게 필요 있냐 그런 게 이제 대도가 돼 가지고 87년도에 축소를 했고 그리고 90년도의 중반에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혁명화 구역은 그러면 재생 이제 불가네요 이제는 재생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치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100% 영원히 못 나옵니다 혁명화 구역이 이제 없다 보니까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14년도 이후에 김정은 정권 집권해 가지고 옛날에는 탈북했다가 다시 재탈북도 했지만 이제는 탈북했다가 북한에 끌려가는 순간 영원히 못 나옵니다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훨씬 더 억압적인 더 억압적이고 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것으로 변했는데 사실 그 이런 북한과 같은 수용소를 운영한 사회주의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전 사회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북한처럼 이렇게 가혹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 군도를 만들었는데 한시적이었죠 이거는 한시적이었고 그때 느슨하게 운영을 했죠 그때 보면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동도 라우가의 수용소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노동 노동 개화용 수용소였지 이런 아웃슈비스 같은 그런 수용소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히틀러의 아웃슈비스 같은 수용소를 만든 것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약간의 이상한 그런 친구들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체제를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내가 민주화운동 나갔다가 나는 감옥에 끌려갈 수 있지만 내 가족은 별로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내가 뭐 데모 나갔다가 걸리게 되면 내 가족까지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못나는 데를 갖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나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한 넘어오신 분 말씀은 공방사님이 그게 반항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대를 집어다 넣어버리는데 그런 위험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반란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굉장히 공포감이라는 것은 극복하기에 힘들구나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집에 친구가 가족의 전체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문이 쭉 납니다 수용소를 하는데 어떤 것인가 상상만 해도 공포가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뭐 그냥 얼어붙어버리겠네 그렇죠 어떤 종류의 딴생각을 할 수 없다는 딴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부 온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하고 싶지만 가족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만 걸려있으면 괜찮은데 가족 외에도 다 걸려있죠 다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악착스럽게 70년간 그 정권을 유지해온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공개 처용 강제 수용소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헤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구멍망 같은 그런 이제 정보조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모든 주민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철옹성이네요 철옹성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도와주는 게 탈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북한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도망갈 데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철옹성처럼 막혀있다고 해도 이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변화가 안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중국이 탈북자 강제 목성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막기만 해도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경제 제재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협조를 못하게끔만 만들 수 있으면 북송하는 그러니까 물건 보내고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데 사람만 안 보내게 되면 북한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일어났다가 실패해도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세력이 그 몇만 명이 거의 뭐 반 김정은 편에 섰다가 막 죽이는 거 뻔히 보이면서도 도망 못 가는 이유가 도망갈 테러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다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순간 다 끌려오게 되면 더 고통을 받다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그 세력이 다 거기서 죽었으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장성택 처형된 한 2천명이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고요 한 3천명은 이제 그 주변에서 다 수용소에 끌려갔고 한 5천명으로 봅니다 5천명 정도? 네 대개 지금 이제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검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얼마 정도 봅니까? 국제사회에는 한 15만에서 20만 15만 2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북한의 수용소만 한정돼 있는 것이고요 북한 전 국의 더 단위의 국간 전 모의고 감옥이 있고 분 단위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모두 감옥입니다 감옥이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임시 수용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50만 이상은 항상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인권이 전제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때 엄청 심하게 당했다 우리가 보건되면 박정희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 박정희 때를 북한하고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기는 커녕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박정희 시대 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100만 군 중에 교회대에 모였는데 그런 일이 북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번적으로 다른 체제인데 마치 한국 좌파들은 박정희 때가 마치 북한하고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비슷하지도 않을 뿐더러 군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 수용소 문제의 강철환 대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강철환 TV 대표이자 북한 전략센터 대표로 계시는 강철환 대표 모시고 지금부터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강철환 대표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남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런 인권 문제가 물론 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시틀러의 아웃스비츠하고 스탈린의 어떤 강제 수용소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강제 수용소 그리고 고문, 학대, 굶주림 이게 모든 인권 문제가 정합적 세트화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북한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 범죄적인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인륜 범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히틀러의 아웃스비츠 이후에 합의한 것이 다시는 이런 수용소를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반인륜 범죄이고 국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소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야 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권 문제는 제껴놓고 핵 문제로만 잡고 북한의 조건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를 둥행시하기 때문에 이게 진전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명사회가 그것 자체를 용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창피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보수정부 때에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나오거나 뭔가 하게 되면 그래도 찬성을 해주고 먼저 주도도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보성권으로 바뀌면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평화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는 일리가 있으나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인데 항상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개선 안 되는데 어떤 관계가 개선되는 것인지 그 구도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주된 목적이 북한 주민과의 관계인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하고의 관계인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북한의 소수의 당국자들과의 관계라는 문제가 그게 헷갈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저해가 되고 남북평화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북한 정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북한 정권 자체가 남북평화의 주체라는 얘기인데 그 설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주체는 북한 동포들이고 관계의 주체는 북한 동포들이인 것인데 어떻게 진보 정권, 진보 집단이 통일의 주체, 평화의 주체의 북한 주민들을 제껴놓고 북한 정권화감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내구조를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정권 집권 세력이라는 것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쿠바의 피델 가스트로 정권이나 그 정도만 됐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피델 가스트로나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국민은 굴며 죽이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수용소는 운용하지도 않고 중국인민들은 여행들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가 된 상태인데 지금 북한은 완벽하게 노예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인민들의 생활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고통의 수준이 그런데 그런 나라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게 남부 평화에 기여하거나 남부 평화의 어떤 그런 하나의 매체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미선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고 내 형제인데 내 가족의 강도가 들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강도 받다고 신고를 하는데 본인이 신고를 받지 않고 나 그거 안 보겠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존재하는 문제를 눈을 감는 거지 길을 막아버리고 유엔에서 고맙게도 우리 가족의 문제를 거론해 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 가족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해 주는데 우리 한면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불참한다 이거는 사실은 북한 동포들 북한 인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단죄와 천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감히 그렇게 고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기권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찬송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통과됐던 북한인권법 그리고 그게 부속으로 북한인권재단 이것도 거의 허지부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조금 설명해 주시죠 북한인권법을 김문수 의원께서 2006년대에 처음 발의하셔서 오래 걸렸죠 10년 동안 하다가 그것도 민주당에 반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진보세력에 반대해 가지고 인권법을 계속 미루다가 11년 만에 만들어냈는데 거기다가 대북지원법까지 갖다가 껴붙어 가지고 누더기별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으면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그래도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진보 집단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법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대북지원 제도를 알아서 하겠지 말고 하겠지요 하는데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지원 북한 민주화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완전히 사문화시켜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법을 뭉개버린 거죠 아직 뭉개버리고 인권재단 사무소의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온 인권기록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을 하시고 넘어오시면 자기가 겪었던 부분에 대한 정은 녹취는 것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인권기록서는 북한에서 오는 분들의 모든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언제든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록을 남기는 것만 자체만 하더라도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까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독일이 그걸 해줘야 될까요 독일이 찰스기토에서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동독공산당이 엄청 반발을 했거든요 반발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어떤 세력이든 여기에는 나찬동을 했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독인민들이 서독을 신뢰하게 된 것은 서독은 그 어떤 세력이 나온다고 해도 동독주민의 인권 문제에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를 했고 결정적으로 동독이 변화될 때 동독 국민들은 공산당 세력이 아니라 서독의 민주주의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통일로 가는 위대한 힘인 것인데 지금 북한인민들의 마음은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니들이 뭔데 우리 인권을 함부로 무시하냐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만 사람이고 우리 2,300만 북한당 보도는 니들이 보기에 사람 같지도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진 일이겠습니까 지금 강철환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거론이냐 이런 것 없이는 북한 문제는 해결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우리 대한민국 물론 국제사회가 치료할 정도로 반인륜적인 반문명적인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북한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인권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한답시고 이제 북한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이 들어가는데 남한 기업의 사장이 북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임금 지불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대할 권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북한 노동자 집단이라는 것은 북한 보위부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노예처럼 일만 시키고 돈은 보위부가 가져가고 앵버리를 시키는 거죠 앵버리입니다 앵버리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경협이 아니라 남북 노예 경협이지 남북 경협이라고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협은 백날 해봤자 이거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을 대는 것 같고 북한의 군삽이 되고 핵무기 비용되는 곳이지 북한 노동자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인권 문제 개선하게 되면 남한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불을 해주고 직접 채용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보위보다 사라지게 하고 이 공단을 자유롭게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북한의 변화의 시초가 되는데 북한식의 공단이라는 것은 완벽한 노예 시스템의 협조나 지원에 불가한 것이지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강치란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개발을 많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북한을 안 갔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권유할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원칙이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을 내가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개방이 되면 뭐가 조금씩 나아질 거고 그런데 나는 원칙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런데 돈을 써서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김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으로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강산에 가게 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만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관광이 되는 거거든요 공포관광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냐 맞습니다 왜 가며 왜 그렇게 해야 되며 그 돈까지 뚝기면서 사람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나는 그때 사람들한테 너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게 틀린 일이잖아 그러면 안 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하는 것까지 제가 이해 못 하는데 더 이해 못 하는 것은 지금 평양 감옥에 김국기 선교사 김종훈 교사여가지고 7명의 우리 대한민국민들이 잡혀있습니다 7명이 7명이 그러니까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명이 잡혀있는데 전부 다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그럼 똑같은 혐의로 미국의 김동철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3명이 잡혀있었고요 또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 잡혀있었는데 캐나다 교포는 풀어주고 미국 교포는 다 풀어줬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먼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정으로 북한 정권하고 하해 협력한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풀어주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이 평양 감옥에 있으니까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대화의 순행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종원도 안 보내줄까요 보내줍니다 김종원도 왜냐하면 남한이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 말을 안 해요 원래 한국 역사가 한국 역사가 원래 위정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보호했던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국민 보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태국도 그러는데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죄인가 이게 그리고 이 김종원이가 아무리 우리가 우습게 하나도 뻔하게 트럼프는 바로 꺼내주면서 똑같은 죄인데 지금 총 몇 명이 일곱 명이 지금 일곱 명이 일곱 명이 지금 평년 감옥이 있습니다 2010 3년부터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서 정부 차원에 전혀 놀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달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달란 말은 그러니까 지금 참 대단하네 김종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냉면까지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화분점에서 그러면 그 만나는 동안 우리 국민 일곱 명을 달란 말을 내보납니까 트럼프는 만나기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호통 쳐가지고 김종원이 바로 솟박을 시켰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 그 뒤에 또 있어요 사실은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또 수용자 문제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국민 일곱 명도 안 챙기는 사람이 이 문제를 챙기겠습니까 이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요 북한 주민이 인권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역사의 첨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거나 그 첨벌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소멸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그런 기본 가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념이나 참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짐승하고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인간답다는 것이 그렇게 지켜야 될 기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거가 많이 요즘에 혼란스러운 점이 사실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하고 나서 북한에 막 흔들어 흔들어 할 때 그때 이제 황장일 비서가 한국으로 왕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북한에 지금 분명 도움을 요구할 테니까 너네 국군포로 빨리 일대 받아내라 북한에 준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남쪽으로부터의 식량과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국군포로 줄 수 있어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김영삼 정부죠 김대중 정부 그때 김영삼 정부 국군포로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0대 초반 중반대 때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경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던 분들이 한 2천명 정도가 생존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구출했으면 2천명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쌀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마친 포로가 된 이런 분들 다 한 명도 안 데려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로서 살아있는데 저는 그래서 황장 선생님이 이거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닌 것 같다 그걸 들었습니까 지켜 본인은 북한 사람인데 본인은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 국군포로 데려와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킨 국군포로를 한 명도 달란 말을 안 하냐 이게 나라냐 이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아니지 미국은 뼈까지 찾아와서 돈 주고 찾아오는데 살아있는 국군포로들을 왜 달란 말을 못 합니까 연간 30만 톤에 100미를 제공해주고 5억 달러 현금 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들을 달란 말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한국의 진보 역사가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한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에게 매수된 하나의 또 하나의 흑역사가 있다 그렇죠 그 흑역사 때문에 북한한테 꼼짝 못하게 잡혀가지고 북한에 매수된 흑역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흑역사 때문에 북한의 인권 말 못하고 비판 못하고 북한 중간에 꼴려다니고 북한에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면 그 다음에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계락에 따라가지고 꼼짝 달상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너무나 많죠 식자증, 언론증, 종교계 이렇게 해서 많으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스타디 문건을 서독이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료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돕혔다 합니다 화합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타디가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서독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일을 못했던 것이죠 문건을 보니까 너무나 꼼직하게 다 연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국가안전보호의보 대외연락부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일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씨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렇게 한국에다 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버럭 칼을 내서 영감님 입 좀 다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입을 탁 다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 못할 그런 약점을 잡혔거나 그렇게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인계나 이런 걸 많이 안 썼겠나 그래요 북한에 딱 꼬아가지고 북한에 이제 그 대외연락부라고 이제 거기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라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제 아는 분 중에 곽윤수 박사라고 이제 그 공작으로 실제 내려와 가지고 공작을 하신 분이네 네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남한의 좌파 인사들과 접촉해 가지고 만났는데 나는 김정일이 파견한 북한의 대표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공작 부서에서 얘는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만나라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한 명도 안 했다는 것은 다 같은 편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공작 부서가 소위 한청년 전대협을 통해서 장악을 했고 핵심 세력들은 전부 다 북한의 지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들이 좋든 안 좋든 다 억매이게 되어있어요 다 이제 뭔가 중고가 잡혀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형성된 자기 그룹 내의 이익을 향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게 그들한테는 정말 불편한 거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또 돌리다가 보니까 북한이 뒤에 있고 안 하자니 쪽팔리고 그런데 이제는 더 오거지를 썩어가면서 이제는 북한 정권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빠르게 붕괴돼가지고 대남 공작 부서에 창고가 열리면서 그 문서가 공개되고 있죠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되겠죠 그게 두려움이니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걸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생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살면서 진실을 모르면 그냥 모르면 그대로 살 수가 있지만 참 흔히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으시겠어요 저희는 눈에 다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현명한 부분도 많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보니까 요새 꽁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이렇게 퍼다 주는데 현혹이 되는데 사실 북한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제 것처럼 다 풀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꽁짜에 서거워가지고 김일성은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300만이 아사하고 나라가 완전히 파탄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똑같은 수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북한처럼 고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짜는 일단 눈앞에 있는 거고 그 폐해라는 것은 두고두고 오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래도 계속 그런 활동을 또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철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개월 전에 강철환 TV를 개설했으니까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구독하시는 것 자체가 또 북한의 인권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분들 노력에 힘을 다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강철환 TV도 방문하셔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환 대표 모시고 김정은 체제 문제를 한번 따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강적은 강적이에요 김일성이 손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본 데는 별거 아닌 사람이고 별거 아닌 체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별거 아닌 정권이 망하려고 하게 되면 꼭 남쪽에서 매수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해서 중국의 시집중 주석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절대 안 만났어요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도 외면하는 국제 고아이고 그리고 이제 장성택이라고 하는 고모부를 막 죽이면서 쪽팔리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런 애가 만나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고부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 어떤 가짜 햇볕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일이 꼬이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꼬여가지고 지금 그 몸값을 올려놨는데 할 수도 없이 시진핑도 만나게 되고 푸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몸값을 올려놨어요 그게 아주 주역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저는 요즘에 우한폐렴 사태를 보면서 이게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지독하게 나와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으면 순간에 뭔가 감 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와주게 됐고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확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는 거 지금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김정은 정권 7년간 쭉 지켜봤는데 고려의 무신정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무신정권이 60년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3대째 가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그 결과 이제 4대째 가면서 1년 만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항이 12년인가 가다 죽고 무신정권이 60년간 가입니까? 네 60년 그래서 최항이 12년 가고 그 다음 4대가 1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7년째 8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이가 단명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상 문제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뭐다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아버지 김정이는요 40대까지는 자기 김선이 눈치를 보느라고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30대 초반에 장성택을 죽이면서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폭식, 폭음 그 조그만 것도 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 가져오죠 제가 움직일 게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둘러싸인 기쁨조 그리고 뭐 온갖 산의 진미 그리고 이제 온갖 스트레스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게 되면 막 얼굴에 주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현지시찰 나간다 그러면서 욕질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김정이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그걸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를 내리는 모습을 전부 다 생중계합니다 중앙 저... TV로 TV로 네 막 신문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참 철이 없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깔아놓은 아버지 인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고 정말 김수지 가문의 가신들입니다 이 가신들은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 가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가족을 자기 가족 김정일은 가족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못살기는 했지만 다 살려졌어요 이게 그 최후랑 비슷합니다 최후랑 고려부신정권의 최후랑 비슷합니다 이게 최후까지 잘했는데 이제 최양으로 가면서 이제 그 아버지 가신 다 죽여버리고 남봉군이 되어버린 거구나 네 가족을 다 죽입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아버지가 세워줬던 가신들을 다 죽이는데 그 고려시대 때 보면 그 최양이 죽인 장군 중에 김경선 장군이라고 있는데 고려의 당대 무신이었고 정말 아주 이제 그 총망받는 정말 멋있는 장군인데 그 장군을 최양이 죽입니다 그 장군을 근데 북한도 똑같습니다 지금 리용호라고 하는 당대 장군이 있는데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 장군을 아들에게 세워줍니다 이 사람만 세워놓게 되면 북한 군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리용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민군 총참모장 그리고 김정일 운구 때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 목이 좀 뽀뽀해지고 말 잘 안 누르니까 오랜 애들 보내가 가지고 몸부림을 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리용호를 그때부터 북한 군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그때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2013년도 경입니다 이게 장성택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운구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숙정돼 있죠 다 죽었죠 거기서 운구를 했던 사람들이 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황병소 같은 특등 아찬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황병소는 당 조직 지도부에서 북한 군부에 인사관리하던 친구구나 그런 사람이고 완전히 내시 같은 사람인데 최룡에는 군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많이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얜 누군데 누군데 하는데 최룡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황병소가 따라 나와가지고 얜은 누구고 얜은 누구고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거는 인사관리 능력이 있는 것이지 군대 통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황병소가 이제 군청정직 국정을 하면서 군대가 또 완전히 망가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국가안전보입을 하고 가는 정보조직을 다 수청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같으면 그런지는 안 합니다 이게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김원은 보위부장 그 이하 부하들을 전부 다 도로정내수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보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게다가 이제 군부대로 넘어갔는데 황병소를 갖다 칠 나가다 보니까 그 황병소가 임명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 이걸 다 또 숙청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숙청할 면분이 없으니까 청정치 그 간부원의 집을 다 숙격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그 간부원의 집 한 집당 100만 불 200만 불씩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정부패를 몰아가지고 또 다 죽여버렸는데 인민군 청정치 그 최고위급 50명을 갖다가 북한에서 처형하거나 숙청을 했어요 남아있는 게 거의 없겠네 그러니까 군부가 완전히 물가래가 됐고 보위부도 물가래가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김정은을 지키는 호위사령부 호위사령관을 이제 김정은에게 총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호실장이잖아요 경호실장은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는 다 이제 뭔가 이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 김정은 자체도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공황 정시라든지 이런 것이 빠질 거 아니에요 주위에 온천 그냥 저놈들이 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까딱하면 그냥 자기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김원홍 부장 그다음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변인선 총참모부국장 그리고 리용호 총참모장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때 인물들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축구 누릴 줄까지 죽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장성택을 죽이고 김경이를 저는 죽인 거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짜 같은 게 하나 나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을 죽였죠 그리고 김정일이 가장 청애했던 김옥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인 그 부인까지 죽였습니다 아 그 여자 죽었어요 네 구분이 죽였죠 마지막에 그 저 네 네 그 저 뱅고화를 했던 사람 네 마지막 그 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옥이가 자기 엄마를 괴롭혔다는 그런 중호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영이가 유방암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때문에 유방암이 왔는데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아버지 김정일이가 김옥이를 청애하면서 그때 김옥이의 파워가 엄청 셌답니다 그러니까 고영이까지도 막 뭔가 이제 스트레스 받은 만큼 김옥이가 이렇게 막 그렇게 파워가 있으니까 대단하네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거 본 거죠 이거 진짜 내가 죽이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집권하면서 바로 이제 김옥이 오빠를 갖다가 처형해 버리니까 김옥이가 가만 있겠습니까 막 항의하니까 바로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죠 김옥이 뿐만이 아니라 김옥이 아버지 엄마까지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수용소에다가 그래서 이게 가족 쪽으로 지금 완전히 폐륜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가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월 동안 김경의가 안 보였는데 지금 8년 만에 지금 김경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는 노동당 정치국 의원 그리고 이제 최고인민회 대위원 인민군 대장 그리고 경공업법 비서 이런 요란한 직책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정은 외에는 그런데 그걸 누군가 박탈을 다 했죠 했는데 소문은 뭐냐면 김경의가 장성택을 처형하는데 용인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이거는 약간 국간중보위부가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김정은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폐륜인이 아니라 김경의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고집 정보를 흘린 거죠 그런데 실제 내막은 김경의가 그걸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런 사회가 되더라도 같이 살았는 사람만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고 그렇게까지 망신 주면서까지 자기 얼굴에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폐륜인을 보기 때문에 그 압력에 김정은에게 굴복을 한 겁니다 굴복을 해가지고 하도 지금 김경의가 죽어든 사람이냐 막 올라오니까 슬쩍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죽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꼬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위험한 상태는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북한이 흔들거리고 있고 사람이 다 떠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북한은 마피아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마피아죠 네 마피아 두목하는데 돈이 없으면 떠나게 되었어요 돈이 참 요즘에 많이 고갈돼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김정일 때 김대중 노무현정관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쌓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네 비자금 이거를 얘가 집권 7년 동안 다 썼어요 지금 통치자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보였냐면 양덕지구의 온천을 열한하게 지었습니다 이걸 김정은 개인 비자금으로 털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자산인 지금 금강산 온종지구 이거를 이제 너저라라고 막 욕질하면서 다 또 철거해 버리고 이걸 이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갈마지구 그리고 삼지연지구 그리고 이제 남포지구 해가지고 중국인들 연간 100만 명을 받을 준비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100만 명만 오게 되면 연간 10억 분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벌게 되면 북한이 보탤 수가 있거든요 보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고 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받아가지고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될 뿐더러 남쪽에서 올라오는 한류 바람이 북한 정권을 굉장히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 중국하고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게 막 압박하면서 쳐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붙어가지고 빌면서 그냥 욕질에도 가만히니까 뭐가 가만히 있는데 이건 정말 이런 부류의 인간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류인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 벌이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이 탁 터진 겁니다 이건 정말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고자 하는 중국도 아직 경제시켜놓고 북한은 스스로 지금 다 막아놓고 있는데 이 상태로 상반기 가게 되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서울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옥스포드를 나오신 분인데 계속 그런 북한의 돈 문제를 계량기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주 중앙일보의 칼름도 자주 쓰시고 그분 칼럼 나오면 내가 가끔 그 칼럼을 해고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하는데 그분 말씀은 뭐 결국 이거다야 돈 돈입니다 돈이 간당간당하니까 절대 지금 남북 경협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봐도 돈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 돈줄을 치면 그냥 칼 없거잖아요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부잣집으로 가고 놓으니까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써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하고 게임이 안 될 거라 아버지는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재지변 같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북한 사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구조가 북한 집권 세력하고 일반 주민들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계획 경제고 하나는 시장 경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도 다 시장에 다 이게 종속이 돼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제 계획 경제의 툴 속에 북한의 노른자의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연아연 이런 지하자원이 있고 또 해상자원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계획 경제의 툴 속에 묶어가지고 김정은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하자원 경제를 유엔이 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나머지 이제 시장 경제를 갖다가 돌려야 되는데 이 시장 경제가 우한 폐렴 때문에 완전히 막힌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인민들까지 곤란하게 시작하면 민심이 폭발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충분은 지금 어렵고 이제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라 전체가 이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네 돌파구를 늘리지 않으면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운행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벌지 못하고 계속 이만했기 때문에 그 돈 금세 나가거든 금세 나갑니다 그럼 나라 경제라는 게 가정 경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정은 스타일이 워낙 쓰는 스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기 뭐 갈마지고 보게 되면 요란하게 지었습니다 이게 막 난리하게 지었는데 그거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찍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무능한 CEO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금 동원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지은 거니까 그게 북한을 놓고 그냥 CEO처럼 활동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김정은한테 이거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죽으니까 여명 거래 지으면서 그때 초용당한 북한의 경제 계획 관련된 경제 계획과 관련된 관리가 있었죠 그거 초용당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초용당한 사람인데 과학의 전당이라고 하는 궁전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짓는데 똑같은 기평양의 과학자 중에 하나 지었어요 똑같은 걸 여기서 지닌다고 하니까 이거 중복되니까 지을 필요가 없겠다고 그렇게 말을 그냥 김정은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네 근데 이게 김정은한테 보고돼가지고 니까짓 게 뭔데 내가 하는 데 방해냐 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 지우면 됐지 똑같은 거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 이걸 타사안을 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없구나 뭔가 이게 맞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장성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김정은한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체력에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입을 안 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2020년에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북한의 최악의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다가 우한 폐렴까지 겹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재선이 있고 재선이 있죠 뭐 한국도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고 한국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총선에서 지금 우파가 승리할 건 뻔한 것 같고요 워낙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파가 만약 이기는 순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거지로 북한에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겠는 것도 더 쉬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진다고 해도 이게 너무 타격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회복하려면 정말 큰 돈이 들어와서 덮어줘야 되는데 당장 지금 중국이 그거 보내겠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워낙 우한폐련물은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북한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한테 탈북자 강제부터 하지 말아라 이 말만 한마디 해주고 중국이 시행만 하게 되면 저는 북한이 올해 안에 끝내지 않을까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철환 대표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강철환TV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우리 강철환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의미에서 구독을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철환TV와 북한전략센터의 대표로 계신 우리 강철환 대표님 모시고 대북정책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옆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보좌진으로 활동한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시면 뭐 하면 되겠지 당신들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문정권이나 아니면 관계없이 본인이 그렇게 보좌하는 역할이 있으면 북한을 우리가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부터 고쳐야 됩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첫 번째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해서 이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길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먼저 풀어야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은 북한 잉크 문제를 때려야 그 다음에 북한 핵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최소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표가 목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식으로 바꾸든지 어쨌든 1인 숭배 체제는 없애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는 전략을 쓰지 않고 자꾸 이 정권하고 하겠다는 것은 계속 걸마 썩어진 고름 위에다가 계속 덮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 1인 체제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한 북한 핵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대북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북한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대가를 우리가 이 정권이 중국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정권을 다음 단계로 바꾸게 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자꾸 이 정권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길은 중국을 설득해서 미국과 함께 탈북자의 강제복성을 완전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오늘 강치란 대표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북한의 탈북자를 중국이 북송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북한 뉴스 이런거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을 필요가 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뉴스 들어가서 북한에 빠진 사람들은 구제 부릅니다 노동신문 같은 경우가 노동신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건 정말 지겹고 말도 안 되고 그 자체가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주는 게 북한의 현실을 더 깨닫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뉴스도 듣고 북한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구제불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맡고 있는데 북한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열자 이거죠. 열고 각자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전산은 북한에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정치범들은 다 우리가 성환시켜도 되고 이런 약간 풀어지는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분리시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최대한 고립시켜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고사시켜버려야지 계속 북한 정권만 가지고 도와주고 하다 보게 되면 북한 인민들의 고통만 늘어나게 되고 점점 이게 통일의 길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요. 북한 내부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다 됐어요. 이제는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 김종원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하겠다는 우지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 주민을 보게. 네. 한국 정부가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 저는 3년 안에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가 중단했던 대목심리전 지금 우리 단체가 북한을 통해서 지금 북한을 USB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시장으로 뿌리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 가지고 풍선에 이걸 띄워가지고 북한 전진 측에 뿌려보십시오. 북한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권 교체가 확실히 돼야겠네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정보 1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4.15 총선이 지금 강철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참 북한 동포를 살리는 게 또 다른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 한번 대보시죠. 그러니까 대북심리전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풍선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선도 있고 저희는 이제 USB를 USB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신예주 시장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USB에 요즘에 USB가 워낙 작으면서 커지기 때문에 SD 카드 120기가 대단하네 2,5기가에다가 영화 한 50편을 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막 담는 게 아니고요.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 이 국제시장은 한국의 젊은 세대는 크게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감동은 있겠지만 그런데 북한의 젊은 세대는 국제시장을 보게 되면 다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세대하고 거의 정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세대가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다 이해합니다. 이런 드라마들을 북한에 왕창 뿌리는 게 이게 통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일전 한 번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가 미국이 후원받아가지고 북한에 이걸 뿌리고 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북한에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돈을 댑니다. 네. 민간이 돈 받아서 북한에 뿌리고 있는데 얼마 뿌리지도 않는 것 가지고 북한 정권이 그렇게 저희를 비난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아프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정도전 같은 드라마 사국이긴 하지만 정도전의 한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못 살리는 정권은 바꿔야 된다. 왕이라도 뒤집어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정도전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북한에서 역성의 힘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 드라마를 저희가 북한에 뿌려봤는데 북한의 40대 이상 남자들이 이 정도 돈에 열광을 해요. 완전. 너무 재밌으니까 이 드라마가. 참. 무너뜨리는 게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진짜 전투기 한 대 사오는데 3,500억 인가 들어가는데 연간 1,000억만 들여가지고 북한에 한 3년만 해보십시오.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우리 단체가 연간 쓰는 비용이 기곤되어 한 20만불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막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데 한 한 1,000억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북한에 한 3년만 뿌리게 되면요. 북한 그냥 알아서 부립니다. 알아서. 그럼 이제 후원은 북한 전략센터에서 후원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전략센터를 방문하려면 그냥 네이버에서 북한 전략센터 센터를 치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부나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와요. 후원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개인 시민 차원에서 좀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철한 TV도 방문하시고 구독도 하시지만 동시에 북한 전략센터를 방문하셔서 북한 전략센터입니다. 방문하셔서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이자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가 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알리는 데에 사실 저희가 주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알려봐도 북한 내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도 저희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DVD, CD 같은 것들을 북한에 보내다가 점점 이제 북한도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USB, SD카도 그 USB가 그렇게 50편 정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문명의 이기로 이용해가지고 북한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보게 되면 이제는 중국에서 워낙 싸게 디스플레이가 워낙 싸게 지금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그냥 공짜로 밀려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으로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USB 단자가 없게 되면 그 TV를 안 삽니다. 그래서 중국 업자들이 북한에 가는 TV는 전부 다 USB를 다 꽂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변화가 통일의 호기를 제공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뭘로 우리가 표현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그때 갈 때 이제 서울에 공연팀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0명 모아놓고 그 공연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그 공연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다 방영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실수를 한 측면도 있어요. 김정은 본인이 남한 가수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 날에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다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노도라도 남한 날에 막 부르려고 하니까 보회부가 긴장을 한겁니다. 큰일 났다고 이거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아니 본 사람 눈은 사람 눈이고 우리 눈은 동태뉴카 아니냐 이게 막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날에 갔는데 영상 기념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빗발치게 열라고 합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저희가 그거 서울에서 공연하는 그걸 다 녹화해가지고 북한에 엄청 뿌렸거든요. 뿌렸는데 잡혀도 이거는 김정일도 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크게 반항을 일으켰겠냐. 그 정도로 이게 북한이 남측의 한류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 세대가 요즘에 평양도 대학 다니다가 온 친구들 들어보니까 우리 때에는 사실은 조형필, 나훈아 이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윤도현 밴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윤도현의 사랑 이런 노래를 불러줘야 감동을 한답니다. 시대 엄청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의 정보어양을 얼마만큼 북한에 뿌려있는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점이네요. 북한의 정보양을 어느 정도 공급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 심리전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주고 중국을 통해서 탈북자고 강제 묵상 못하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은 끝나는 겁니다. 참 오늘 우리 강철환 대표 잘 모셨네요. 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끔 좀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하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권경 박사님 TV를 항상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훌륭하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배웠는데 제가 함께 하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나머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